1. 노인 부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른 것은? 1. 사적 부양에 의존한다. 2. 시설 입소를 우선시한다. 3. 세대 간 분리를 강조한다. 4. 노인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5.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축소한다. 정답은 4. 노인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2.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오른 것은? 1. 역할 상실. 2. 우울증 감소. 3. 근로소득 증가. 4. 감각기능 향상. 5. 질병 회복력 증가. 정답은 1. 역할 상실. 3.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한다. 2.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3. 단기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4. 장기 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이다. 5. 대상자 가족의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은 2.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4. 재가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는? 1. 기타재가급여. 2. 주간보호급여. 3. 방문요양급여. 4. 방문목욕급여. 5. 단기 보호급여. 정답은 1. 기타재가급여. 5.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2. 복지용구비용은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3. 재가급여 이용 시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4. 시설급여 이용 시 본인이 30%를 부담한다. 5.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40%를 부담한다. 정답은 1.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6.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오른 것은? 1. 대상자와 의존적 관계를 형성한다. 2. 대상자의 가족에게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대상자와 의견이 상충될 때는 서비스를 줄인다. 4. 대상자의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변화를 확인한다. 5. 서비스 제공이 편리하도록 대상의 소지품을 정리한다. 정답은 4. 대상자의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변화를 확인한다. 7.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1. 관장을 한다. 2. 작업치료를 한다. 3. 도녀처치를 한다. 4. 경구약 복용을 돕는다. 5. 관절운동 범위를 평가한다. 정답은 4. 경구약 복용을 돕는다. 8. 노인학대 사례 중 방임에 해당하는 것은? 1. 재산관리 결정을 제한한다. 2.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3.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4. 친구나 친지와의 연락을 차단한다. 5.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정답은 5.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9.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로 오른 것은? 1. 학대 피해 노인에게 숙식을 제공한다. 2. 학대 피해 노인에게 취업을 알선한다. 3. 노인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4.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적 판정을 한다. 5.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을 제공한다. 5. 노인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10.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의 대처 방법은? 1. 피해 사실을 묵인한다. 2.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를 지적한다. 3. 향후 조치 계획을 대상자에게 알린다. 4. 비밀보장을 위해 대상자의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 5.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게 한다. 정답은? 3. 향후 조치 계획을 대상자에게 알린다. 11. 요양보호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자발적인 퇴사 2. 출산으로 인한 휴직 3. 계약 종료에 따른 퇴사 4. 가구원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 5. 서비스 제공 중 상해로 인한 입원 정답은? 5. 서비스 제공 중 상해로 인한 입원 12. 업무 내용을 기록할 때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 원칙은? 1. 주관적인 의견을 기록한다 2. 업무 내용을 개인적으로 활용한다 3. 경과보다는 결과 위주로 기록한다 4. 서비스 이용 시간을 늘려서 기록한다 5. 법적 근거로써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5. 법적 근거로써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13. 다음 상황에서 직업윤리를 준수한 요양보호사의 반응은? 보호자, 요양보호사가 바뀐 후 엄마의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 1.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데요? 2.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인가요? 3.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하지 마세요 4. 다른 요양보호사로 변경해 드릴게요 5. 어머님의 상황을 기관장에게 전달할게요 정답은 5. 어머님의 상황을 기관장에게 전달할게요 14.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 원칙은? 1. 대상자와 가족의 소통을 제한한다 2. 대상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한다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4. 업무 수행을 위해 자기관리를 미룬다 5. 서비스를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제공한다 정답은?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15. 방문 목욕 서비스 제공 중 보호자가 대청소를 부탁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서비스 계약을 파괴한다 2. 추가 서비스 비용을 개별적으로 요구한다 3. 계획에 없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4. 시간이 남으면 요구를 들어준다고 말한다 5. 청소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화를 내며 말한다 정답은? 3. 계획에 없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16. 업무를 수행할 때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 무거운 물건을 여러 번 옮기는 경우 2.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추고 물건을 드는 경우 3. 물기가 없는 편평한 바닥에서 일을 하는 경우 4. 물건을 최대한 몸에 가깝게 하여 들어올리는 경우 5. 물건을 들고 발을 움직여서 몸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 정답은? 1. 무거운 물건을 여러 번 옮기는 경우 17.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으로 오른 것은? 1. 잠복결핵 대상자는 전염력이 있다 2. 결핵균은 강한 산이나 알카리에 약하다 3. 결핵은 폐에만 침범하는 감염성 질환이다 4. 결핵은 주로 오염된 음식 섭취로 감염된다 5.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소독한다 정답은? 5.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소독한다 18.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하재 제공 2. 수분 섭취 권장 3. 고지방식의 제공 4. 고섬유식의 제공 5. 복근 강화 운동 실시 정답은? 2. 수분 섭취 권장 19. 노화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호흡기계의 변화는? 1. 폐순환량이 증가한다 2. 선모운동이 증가한다 3. 기관진의 분비물이 증가한다 4. 체내 산소량이 증가한다 5. 폐포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정답은? 3. 기관진의 분비물이 증가한다 20. 천식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흡인용 기관지확장제를 사용할 때의 순서로 오른 것은? 가. 흡인기에 뚜껑을 열고 흔든다 나. 흡인기를 입으로 문다 다. 10초간 숨을 참은 후 천천히 내쉰다 라. 3에서 5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신다 마.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흡인기를 누른다 정답은? 2. 가. 나. 마. 라. 다 21.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는? 1. 심박동수 증가 2. 혈액순환 증가 3. 심근의 탄력성 증가 4. 최대 심박출량 감소 5. 하지정맥류 발생 감소 정답은? 4. 최대 심박출량 감소 22. 노화에 따른 여성 생식기계 변화는? 1. 질념 발생 감소 2. 질의 윤활작용 감소 3. 난소 크기 감소 4. 질의 수축력 증가 5. 여성 호르몬 분비 증가 정답은? 2. 질의 윤활작용 감소 23. 관절 연골이 달아 뼈가 마찰되어 관절 부위에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1. 통풍 2. 골다공증 3. 곤련화증 4. 고관절 골절 5. 퇴행성 관절염 정답은? 5. 퇴행성 관절염 24.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정구 증상은? 1. 사지에 가려움증이 있다 2. 가슴이 조이는 흉통이 있다 3. 새벽에 속쓰림 증상이 있다 4. 한 개의 물체가 둘러 보인다 5. 목이 말라서 물을 자주 마신다 정답은? 4. 한 개의 물체가 둘러 보인다 25. 선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가족의 방문 횟수를 줄인다 2.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는다 3. 주변 환경을 새롭게 바꿔준다 4. 낮 동안 커튼을 쳐서 빛을 차단한다 5. 가족사진과 달력을 대상자 가까이에 둔다 정답은? 5. 가족사진과 달력을 대상자 가까이에 둔다 26. 다음 중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대상자는? 1. 웃을 때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 2. 요로감염으로 빈뇨가 있는 대상자 3. 요로결석증으로 현료가 있는 대상자 4. 혈액투석을 하는 만성심부전 대상자 5. 전립선비대증으로 잔뇨감이 있는 대상자 정답은? 4. 혈액투석을 하는 만성심부전 대상자 27.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1. 저녁에 과식을 하지 않게 한다 2. 낮에 졸고 있으면 이불을 펴준다 3. 잠이 올 때까지 카드놀이를 함께한다 4. 잠자리에 들기 전에 와인을 마시게 한다 5.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 정답은? 1. 저녁에 과식을 하지 않게 한다 28. 노인의 운동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고강도 운동으로 시작한다 2.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동작을 반복한다 3. 운동 중에 휴식 없이 최대 심박수까지 올린다 4.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한다 5. 개인의 운동 능력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운동을 계획한다 정답은? 4.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한다 29. 편마비 대상자의 성생활을 돕는 방법은? 1. 알코올을 섭취하게 한다 2. 완치될 때까지 성생활을 금하게 한다 3. 성생활을 위해 평상시 활동을 제한한다 4. 체위 변화에 도움이 되는 기구를 이용하게 한다 5. 성생활 전에 항고혈압제를 추가로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4. 체위 변화에 도움이 되는 기구를 이용하게 한다 30. 노인에게 약물 중독 위험을 높이는 신체적 변화는? 1. 신장의 현류량 감소 2. 지방조직 감소 3. 간의 대사기능 증가 4. 위산분비 증가 5. 인지기능 증가 정답은? 1. 신장의 현류량 감소 31. 절주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공복에 술을 마시게 한다 2. 음주일지를 작성하여 점검하게 한다 3. 여러 종류의 술을 섞어 마시게 한다 4. 집안의 잘 보이는 곳에 술을 전시하게 한다 5. 절주에 대한 결심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지 않게 한다 정답은? 2. 음주일지를 작성하여 점검하게 한다 32.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례회의를 하는 목적은? 1. 전문직 간의 직무평가 2. 서비스 횟수와 비용의 결정 3.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 조사 4.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 검토 5.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설명 정답은? 4.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 검토 33. 요양보호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1. 대상자의 기능상태 측정 2. 대상자의 사적 정보 공유 3. 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 4.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량상 5. 다른 장기요양기관과의 경쟁 정답은? 4.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량상 34. 요양보호사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해 바르게 이해한 것은? 1. 65세가 되어야 작성할 수 있다 2. 작성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변경할 수 없다 3.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보는 공급된다 4.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후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 5. 연명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사망하도록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같다 정답은? 3.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보는 공급된다 35. 인종안 대상자의 사후 처리 과정을 돕는 방법은? 1. 유치동요관을 제거한다 2. 의치는 빼서 보관함에 넣어둔다 3. 눈을 감지하는 경우 그대로 둔다 4.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옆으로 눕혀준다 5. 시트는 얼굴을 덮지 않고 어깨까지 덮어준다 정답은? 5. 시트는 얼굴을 덮지 않고 어깨까지 덮어준다 36.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휴대전화로 가요 영상을 보여준다 2.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하여 제공한다 3. 소금을 이용해 스스로 간을 맞추게 한다 4. 가벼운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5. 처방된 비타민은 음식에 섞어서 먹게 한다 정답은? 2.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하여 제공한다 37.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 2. 왼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받쳐준다 3. 입안 오른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4. 국을 한 숟가락 먹인 후 밥을 준다 5. 식후에 찌꺼기가 남기 쉬운 입안 왼쪽을 확인한다 정답은? 4. 국을 한 숟가락 먹인 후 밥을 준다 38. 많은 알약을 한꺼번에 복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물에 녹여 마시게 한다 2. 한꺼번에 갈아서 먹게 한다 3. 고개를 뒤로 젖혀 한 알씩 먹게 한다 4. 알약의 개수를 나누어 두세 차례 먹게 한다 5. 숟가락에 담아 입안 깊숙이 넣어 삼키게 한다 정답은? 4. 알약의 개수를 나누어 두세 차례 먹게 한다 39. 양쪽 귀에 통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점적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투여한다 2. 약을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투여한다 3. 귀를 후화방으로 잡아당긴 후 투여한다 4. 귀약 투여 후 솜을 이관 내에 꼭 끼워 눌러준다 5.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 정답은? 5.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 4. 수액을 맞고 있는 대상자의 주사 부위가 부어오를 때 대처 방법은? 1. 주사 바늘을 제거한다 2.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3. 주입 속도를 조절하여 빨리 들어가게 한다 4. 주사 맞는 팔을 심장보다 낮게 내려준다 5. 부어오른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눌러준다 정답은? 2.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41. 편마비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배설할 때 주변을 조용하게 한다 2. 변기는 물로 끓인 후 침상 옆에 준비한다 3. 소변을 참지 못하고 실금하면 기저귀를 채운다 4.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5.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혀 힘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4.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42. 휠체어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사용하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대상자의 오른쪽에 휠체어를 놓고 옮긴다 2. 휠체어 의자 끝에 걸터앉게 하여 이동한다 3. 휠체어 잠금장치를 풀고 발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 4.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감싸 일으킨 후 몸을 회전시켜 변기에 앉힌다 5. 배설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다른 용물을 본다 정답은? 4.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감싸 일으킨 후 몸을 회전시켜 변기에 앉힌다 43. 이동변기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변이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고단백 식이를 제공한다 3. 차가운 변기를 대어준다 4. 조용한 음악을 틀어준다 5. 미지근 안물을 항문에 끼얹는다 정답은? 5. 미지근 안물을 항문에 끼얹는다 44.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수면 중에는 연결관을 잠가둔다 2. 소변 주머니는 매 식사 전에 비워준다 3.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고 알려준다 4.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둔다 5. 유치 도뇨관이 고정되어 있는지 수시로 당겨본다 정답은? 3.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고 알려준다 45.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은? 1. 둥부를 수시로 알코올 소독한다 2. 기저귀는 정해진 시간에 교환한다 3. 피부가 붉어진 경우 더욱 물주머니를 대어준다 4. 기저귀가 뭉치지 않도록 잘 펴서 둥부를 감싸준다 5. 엉덩이에 발적이 있으면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어준다 정답은? 4. 기저귀가 뭉치지 않도록 잘 펴서 둥부를 감싸준다 46. 잠을 자기 전에 대상자의 의치를 빼주는 이유는? 1. 친분비 촉진 2. 잇몸 압박 예방 3. 의치 변형 방지 4. 의치 유연성 유지 5. 턱뼈의 골밀도 유지 정답은? 2. 잇몸 압박 예방 47.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한다 2. 방수포를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깐다 3. 수건을 어깨에서 다리까지 덮는다 4. 머리 밑에 패드를 깔고 패드 끝은 매트리스 밑으로 접어넣는다 5. 패드가 없으면 이불을 말아서 사용한다 정답은? 1.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한다 48. 발의 청결을 돕는 방법은? 1.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2. 발가락 사이는 소독액으로 씻긴다 3. 무종을 예방하기 위해 모직 양말을 신긴다 4.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따뜻한 물로 씻긴다 5. 딱딱하고 두꺼워진 발톱은 식초물에 담갔다가 자른다 정답은? 4.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따뜻한 물로 씻긴다 49. 치매 대상자가 열이 나는데도 목욕을 시켜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시원한 물로 목욕시킨다 2. 해열제를 먹인 후 목욕시킨다 3. 목욕 대신 물놀이를 하게 한다 4.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준다 5. 고혈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정답은? 4.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준다 50. 엉덩이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히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 후 벗긴다 2.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한꺼번에 벗긴다 3. 좌우로 체위를 변경하며 한쪽씩 벗긴다 4. 침상머리를 높여 앉힌 후 입힌다 5. 한손으로 대상자의 허리를 지지한 후 입힌다 정답은? 3. 좌우로 체위를 변경하며 한쪽씩 벗긴다 51. 발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3. 52. 그림과 같은 자세로 장시간 누워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1. 무릎관절 염증 2. 엉덩관절 구축 3. 발목관절 마비 4. 어깨관절 마모 5. 허리관절 수축 정답은? 2. 엉덩관절 구축 53.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그림과 같이 계단을 올라가고자 할 때 이동 순서로 오른 것은? 1.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2.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지팡이 3.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4.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5.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정답은? 5.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54. 대상자를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자동차 밖으로 내린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다,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준다. 라, 무릎을 지지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정답은 2. 나, 다, 가, 라 55.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척추고정판을 이용하여 이송하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린다. 나,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팔순으로 고정한다. 다, 척추고정판을 대상자 바로 옆에 놓는다. 라, 대상자의 밑으로 척추고정판을 밀어넣는다. 정답은 3. 다, 가, 라, 나 56.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생활공간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1. 근력과 지구력 증진 2. 심장과 폐기능 향상 3. 유연성과 신장성 향상 4. 스트레칭과 유산소 운동 증진 5. 자립성 향상과 신체균형 유지 정답은 5. 자립성 향상과 신체균형 유지 57. 대상자의 흡입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고무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 세척한다. 2. 흡입병은 1일 3회 이상 멸균소독한다. 3. 고무 제품은 알코올 송으로 닦아 말린다. 4. 흡입병의 분비물은 따로 모았다가 버린다. 5. 카테터는 소독액으로 10분간 끓여 소독한다. 정답은 1. 고무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 세척한다. 58. 홍수로 인해 수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가스밸브를 열어 개통상태를 점검한다. 2. 물이 집안으로 밀려오는 경우 모래주머니로 막는다. 3. 밀려온 물이 집안에서 빠진 직후 전기차단기를 올린다. 4.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은 경우 수건으로 닦는다. 5. 집안에 물이 빠지고 나면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켠다. 정답은 5. 물이 집안으로 밀려오는 경우 모래주머니로 막는다. 59. 흡인기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전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보조 전원장치를 마련해 둔다. 2. 연결코드를 여러 개 준비한다. 3. 콘센트 보호용 커버를 열어둔다. 4. 의료기기용 2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5. 누전 차단기에 스위치를 고정시켜 둔다. 정답은 1. 보조 전원장치를 마련해 둔다. 60. 치아 손실이 있는 제가 대상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감자는 바싹 튀겨 소금을 뿌린다. 2. 문어는 물을 붓고 오랫동안 삶는다. 3. 흰떡은 큼직하게 썰어 기름에 볶는다. 4. 양배추는 센 불로 익힌 후 약불로 줄여서 찐다. 5. 소고기는 납작하게 점여서 말려 육포로 만든다. 정답은 4. 양배추는 센 불로 익힌 후 약불로 줄여서 찐다. 61. 제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1. 국소난방을 한다. 2. 창가에 화분을 올려놓는다. 3. 습도를 20에서 30%로 유지한다. 4. 자연채광 차단용 커튼을 친다. 5. 낮 동안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환기한다. 정답은 5. 낮 동안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환기한다. 62. 제가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한다. 2. 동일한 업무를 재요청할 때는 스스로 하게 한다. 3.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기관장에게 요구한다. 4. 대상자에게 업무대행 경과를 수시로 확인시켜준다. 5. 업무대행에 불만족하면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재요청하게 한다. 정답은 4. 대상자에게 업무대행 경과를 수시로 확인시켜준다. 63.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방을 청소하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몸이 아픔으로 청소를 하지 말라고 한다. 2. 시설에 있는 청소기 사용법을 가르쳐준다. 3. 시설에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한다. 4. 청소를 하는 것은 낙상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 5. 집에서 하던 대로 자신의 방을 청소하게 한다. 정답은 5. 집에서 하던 대로 자신의 방을 청소하게 한다. 64. 치매 대상자의 욕실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1. 온수기의 온도를 높여놓는다. 2. 높이가 높은 욕조를 설치한다. 3. 욕실의 문턱을 만들어 물이 넘치지 않게 한다. 4. 비누은 사용하기 쉽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둔다. 5. 거울에 덮개를 씌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게 한다. 5. 거울에 덮개를 씌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게 한다. 65.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서랍 안에 물건을 꺼내어 헝클어놓을 때 대처 방법은? 1. 서랍을 자물쇠로 잠근다. 2. 다른 서랍장으로 교체한다. 3. 헝클어진 물건을 정리하게 한다. 4. 고구마 순을 같이 다듬자고 한다. 5. 행동을 멈추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6. 무더운 여름밤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시원한 홍차를 제공한다. 2. 시원하고 얇은 이불을 덮어준다. 3. 포만감을 느끼도록 간식을 제공한다. 4. 숙면을 위해 수면제를 복용하게 한다. 5. 관심있는 올림픽 경기를 시청하게 한다. 정답은? 2. 시원하고 얇은 이불을 덮어준다. 67. 평소에 식사를 잘하던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식사를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은? 1.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게 한다. 2. 식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묻는다. 3. 자극적인 음식으로 식욕을 돋은다. 4. 틀리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한다. 5. 식사를 하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린다. 정답은? 4. 틀리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한다. 68. 야간에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침대 옆에 옷가지를 걸어둔다. 2. 복잡한 일을 주어 집중하게 한다. 3. 집안의 보행로를 따라 걷게 한다. 4.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하여 동선을 줄인다. 5.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정답은? 3. 집안의 보행로를 따라 걷게 한다. 69.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부채가 없어졌다며 찾아다니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 부채 대신 선풍기를 쓰자고 한다. 2. 부채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설명한다. 3. 나중에 사줄 테니 기다리라고 한다. 4. 찾아주겠다며 어떤 부채인지 물어본다. 5. 똑같은 부채를 준비했다가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정답은? 5. 똑같은 부채를 준비했다가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70. 제가 치매 대상자가 해질령만 되면 보따리를 싸서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애완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2. 아들 집 주소를 말해보라고 한다. 3. 밖이 어두워 못 간다고 이해시킨다. 4. 보따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긴다. 5. 아들 집에 어떻게 갈 것인지 물어본다. 정답은? 1. 애완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71. 치매 대상자의 인지를 자극하기 위한 일기쓰기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중증 치매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2. 작성한 일기 내용에 대해 대화한다. 3. 형식 없는 빈 종이에 쓰게 해야 한다. 4. 요양보호사의 관심사를 주제로 쓰게 한다. 5. 대상자의 계산력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둔다. 정답은? 2. 작성한 일기 내용에 대해 대화한다. 72. 대상자가 남편에 대한 험담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못 들은 척하고 화제를 돌린다. 2. 험담하는 것은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3. 남편이 잘못한 것이 맞는다며 맞짱구를 친다. 4.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관계에 관여하지 않는다. 5. 스스로 잘못한 일은 없는지 생각해보라고 말한다. 정답은? 4.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관계에 관여하지 않는다. 73. 며칠째 속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는 대상자에게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것은? 1. 진작에 갈아입었어야 했어요. 2. 속옷을 갈아입기 귀찮으신가 봐요. 3. 다른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싫어할 거예요. 4. 오늘도 속옷을 갈아입고 싶지 않으시군요. 5. 건강을 해칠까 염려되니 갈아입었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5. 건강을 해칠까 염려되니 갈아입었으면 좋겠어요. 74.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사람, 장소, 시간, 날짜에 대한 정보를 자주 인식시킨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언어장애 4. 진압력장애 5. 주의력결핍장애 정답은? 4. 진압력장애 75. 송편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대상자가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여 머뭇거릴 때 돕는 방법은? 1. 대신 만들어준다. 2. 큰 소리로 반복하여 설명한다. 3. 천천히 시범을 보이며 함께 만든다. 4. 스스로 만들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 5. 다른 대상자와 비교하여 경쟁심을 자극한다. 정답은? 3. 천천히 시범을 보이며 함께 만든다. 76. 치매대상자가 짧은 파마머리를 한 요양보호사만 보면 여보 라고 부르며 따라다닐 때 반응으로 오른 것은? 1. 네 여보 부르셨어요? 2. 저를 그렇게 부르면 싫어요. 3. 할머니가 보고 싶은가 봐요. 4. 어르신 증상이 약화되니 걱정되네요. 5. 따라오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가 아니에요. 정답은? 3. 할머니가 보고 싶은가 봐요. 77. 다은 중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1. 설사와 복통을 하는 대상자. 2. 운동 직후 혈압이 상승한 대상자. 3. 손가락을 베어 출혈이 있는 대상자. 4. 발목염자로 통증을 호소하는 대상자. 5. 얼굴에 화상을 입어 호흡이 곤란한 대상자. 5. 얼굴에 화상을 입어 호흡이 곤란한 대상자. 78. 대상자의 왼쪽 팔에 출혈이 있을 때 지혈 방법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1. 79.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2. 패드는 대상자의 오른쪽 중간 겨드랑선과 왼쪽 중간 빗장벼 밑에 붙인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지속한다. 4. 쇼크 버튼을 누르고 1분 후에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5. 심장 리듬을 5분마다 자동 분석한다. 정답은? 1.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80.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로 오른 것은? 정답은 1.